. 단독, 광금기 인박, 유언어원, 3월 5일 타이틀곡 엠슬래시 브이집는다. 스포츠 조선 정준화 기자, 광금기가 임박했다. . 대세그룹 원어원이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 일정을 확정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원어원은 오는 3월 5일과 6일 양일간 새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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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C 측은 워너원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이들이 궤도에 올라 본격적인 광금기를 펼치는 만큼 탄탄한 지연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활발한 활동이 예고돼 있어 팬들의 기대감은 알차게 중독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이미 확정지었으며 여러 음악방송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심보를 통해서 더블 밀리언셀러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도 주목해볼 직점이다 한편 워너원은 넥프로듀스 패칸 시즌2를 통해 탄생한 프로젝트 그룹으로 강다니엘, 박지훈, 이대휘, 김재환, 옹성호, 박우진, 라이관린, 윤지성, 광민현, 배진영, 하성운으로 구성돼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팀이다 존엄해넛 네트, SPORTSCH 여선. 컴